큐 좀 전에 위치 봐 놨고 빨리 달립시다 다시 아니 그거 아니야 R 꺼낼 만큼 꺼냈어 같이? 괜찮아 달리면 돼 달리면 안 돼 뭐야? 옆에만 해놔 아 터지고 있는거구나? 뭐 저렇게 터져 쟤네 근데 요거 요거 만져 요거 아이씨 저놈 시키가? 아 기껏 줌인 했구만 이걸 건드리네 어? 어디야? 모르겠는데 난 이 근처 여야만 하는데 아 설마 이걸로만 열 수 있나? 저 아까부터 뭘 가동하는거지 저쪽은 호크 그거 하는거 아니 여기 가버리게 하 나 돌겠네 진짜 내가 오는 길에 설마 그거 부순거 아직 수리를 안해가지고 안되는거니? 그런거야? 아니 그건 너무 어이가 없는데? 내가 평소에 뭐만 하면 계속 다 수리하던 애들이 수리를 안했다고? 뭐라cę 했어요 냄비 내일 내일 했비 맞췄 아 deux 다시 rings 오 이것ijn 올라올 수 있구나 하 응 아니 평소에 드론을 그렇게 뺀질나게 보내는 애들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내가 지금 드론 때문에 게임 접을 뻔했구만 드론을 이번엔 안 보낸다고? 왜? 왜 안 보내는 건데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이 카메라 맞어? 이 카메라로 뭘 열 수 있는데? 애초에 이 실험장 입구는 어딘데? 아 설마 잠깐만 어라? 여기 아닌데? 내가 좀 전에 봤던 데가 어디지? 어 저기도 중객이 있네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없는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닌데 나 미치게 하네 설마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했는데 여기는 문이 없네 미치게 하네 이거 아직도 박살난 체야 와 나 미쳐버리겠다 입구가 어딘데 대체 이거 입구말고 이거는 못들어갈거 어 들어갈수있네 그냥 잠깐만요 여기 지금 실험장 8입구가 이 근처 어 에이 설마 에이 그건 아니겠지 저 호크를 타고 간다 설마 실험장을 폴리곤을 메인표도 아니고 왜 이거 하면 드론이 안일어났댔어 죽어라 뭐야 저 호크를 안내려 내려온다 어 아 주변 로봇이 다 어 헐 쉣 드론이 돔에서 안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로봇이 다 멈춰버린다고 개쩌네 어 아 아 그럼 얘도 다시 못올라가겠구나 나 왜이렇게 멍청하지 이쯤 중객이 과부하를 시킬게 아니네 저 호크를 타보고 싶었으면 어 근데 못 건드리네요 조졌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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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일단 메인 가자 안되겠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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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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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야? 지금 열쇠를 찾는 게 목표 아닌가? 허허 근데 열쇠를 못 찾겠는데? 막말로 이런 거 뒤진다고 열쇠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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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힌트가 있을까? 이거 지금 비밀무늬 이게 전기로 아닌데 전기로 작동하는 거 할 리가 없는데 뭐지 이게? 왜 안 되지? 올라가라고? 갑자기 왜? 이게 뭔데? 여기 어딘가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거든요? 쿠키 열쇠 비스킷 뭐야 갑자기 왜 프레임 잡 터져? 뭔 일임? 아 여기 있었네 여자친구 저거 그때 갠데? 한 번 만났다고 했는데 저 남자애 농약하던 그거였나? 아 얘가 빅토리야? 아 맞네 빅토르 얼굴이네 아니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라리사 쟤 아무것도 몰라? 알면서 도와준 게 아니었어? 와 라르사 얘 너무 순진하다 와 어떻게 그걸 믿지 제가 다 죽인 거야 사실 몰랐어 와 세상에 야 이 게임 등장인물들은 사실상 한두명 빼고 다 바보인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 아 브амен치 에ээ полегче тихо тихо лариса стой лариса да ничего тебя уже не спасет козел 아니 스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지 말을 안 했다 근데 그걸 그냥 믿었다 자기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라 와 씨 아 맞다 우리한테 이 거위 로봇이 있었지 겁나 유용한데 찰스보다 훨씬 유용한데 p3 вызывает челомей петров бежал снова не чаев я вижу тебе нравится за ним гоняться петров не должен помешать запуску н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найди преступника немедленно вам удалось разозлить волшебника товарищ майор я уже понял не лезь под руку не лезь под руку 내가 찰스를 안 좋아하지마는 왜 찰스한테 짜증이야 임마 네가 놓친 건 사실이잖아 페트로프의 행방 찾기 아니 근데 그래서 대체 대관절 여긴 어떻게 가는 건데 난 아예 모르겠는데 이 장소에 있는 폴리곤은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애초에 일단 입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애초에 일단 입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입구 견적 안 나온 때는 내가 또 처음보네 살면서 이게 어디지? 이게 어디지? 와 알았어 알았는데 어이가 없네 이건vest 나의 길이 11시 40т 금ichtlich John 하면 ENTRA 할 수 있을까요